우선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선택되어서 광고를 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제자고 하나교회의 중요한 기둥들로 뽑혀온 걸로 아시면 됩니다 아마 얼떨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얼떨결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지난 운영위원회 때 우리 단임 목사님 모시고 각 국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주일날 비대면 또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가 비대면인데 이게 한 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상당 기간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 아마 장로님들도 그렇고 가장 마음이 무겁게 그래 결정합시다 하면서 단임 목사님이 운영위원장이시니까 결정을 내리시는 모습이 사실은 단호한 것 같지만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번에 해봤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또 해야 되나 그러나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 운영위원들과 목사님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저도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분이 제안도 하고 해서 앞으로 비대면이 되면 우리 교회가 좀 다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 때 모여서 공동체 의식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텐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내가 좀 드는 생각이 저도 줌으로 회의를 해보고 하니까 멀리 있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대 받아가 들어간 거 몇 번 밖에 없는데 줌이라는 게 있던데 해보니까 그룹별로 강단 말씀 포롬도 하고 하면 세대 간의 소통도 될 수도 있고 기도 제목도 나누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갑자기 단임 목사님이 이재규 장로를 책임자로 임명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안했다가 갑자기 얼뜰결에 줌 이걸로 인한 영상 말씀 포롬에 책임자로 제가 되고 김사님 목사님하고 청년 임원들하고 지난 주일날 급하게 언언을 좀 했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급히 또 정 목사님하고 소통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랩런트 부서가 주축이 되고 청년대학이 중심을 잡으면서 아래 세대들 그런데 위에 세대들은 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 어른들은 이걸 잘 못 만져요 초대해주면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초대해도 못 들어오는 분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고 도와줘야 되는데 청년 밑으로 하면 제일 좋겠죠 분위기도 좋고 그러나 이제 나이가 좀 든 집사님들, 군사님, 장로님들까지 교회 전체가 본인이 원치 않는 것 외에는 다 좀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의견이라서 그래서 청년대학이 팀장이 되어서 방장이 되던 이름을 정해서 아래 위로 초대를 해서 그룹을 한 40그룹 정도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온 겁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전도회 중심으로 이렇게 짜서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전도회 중심으로 청년대학과 연결되고 교육국 중심으로 청년대학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청년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교회의 강단 말씀 포럼과 기도 소통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섰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뒤에 와 계시는 우리 전도국장님, 여러분 좋아하는 김한성 장로님 와 계십니다 박수로 김한성 장로님이 또 실무적으로 전도국 편성이라든지 이런 분 도와줄 실무 권신집사님 같이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권신집사님 같이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로 위 세대와 아래 세대가 같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해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가야 되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었고 저도 결정난 걸 보니까 전도국장님이 몇 달 전부터 계속 당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단 말씀 포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전도국별로 사실 이래저래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중에 이게 코로나에 따라 또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전도국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 어떤 전도국 차원이 아니고 하나교회 전체가 말씀 포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5, 60년 이상 살면 이제 각인을 넘어서 체질이 되어버려서 말씀 포럼하라 해도 가다가 옆으로 새 버려요 제목만 해놓고 자기 생각, 경험, 잔소리, 옛날에 들었던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랩런트들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랩런트들은 도망가게 되고 이런 한계가 있고 그러나 어른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어른들도 모르게 각인불이 넘어서 체질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고 그러나 말씀 포럼을 진짜 들으면 우리 교회 어른들은 다 알아듣고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분명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대학이 어쩔 수 없이 얼떨길에 여러분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가 하나교회의 진짜 강단 말씀 포럼 여러분 그동안 훈련 받아오신 특히 대학분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진짜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강단 말씀 포럼과 기도가 소통이 되는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의 중직자로서 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중직자냐 하지만 실제로 제가 가만히 이번 주 주일 이후로 가만히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청년대학을 세워가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역할들이 우리 또 김사님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 통해서 또 잘 소통을 하시겠지만 저는 중직자로서 딱 받아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설교를 한다거나 강단 말씀 포럼을 한다거나 꼭 안 해도 돼요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은 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부분은 필요는 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방장이고 그 분위기 어떻게 보면 영적 분위기를 끌어가는 사회자입니다 사회자고 그래서 중직자면 사회자다 생각하면 되고 작은 목회라고 생각해도 우리끼리 하는 말로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섬기는 말씀을 섬기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운영위원회 방에 이렇게 보고를 올렸어요 장로님들하고 중직자, 어른들은 시작하기 전, 마칠 때만 말하는 걸로 말이 아니고 기도, 시작 기도, 마침 기도 이건 사회자가 이재규 장로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마이크 꺼주세요 여러분들이 사회를 봐주셔야 돼요 왼쪽 하단에 마이크를 꾹 누르면 마이크 꺼지면 미리 소통이 돼 있어야 되겠죠 옆에서 왁자짓글 이거는 다작한 대화하고 소통 같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시끄러워서 안 돼요 그래서 한 명이 리드를 해줘야 돼요 리드를 하면서 사회 보듯이 다 꺼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꺼주시고 기도 마치면 그러면 내가 지명하던 어떤 랩런트나 교육부서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여러분들 포럼 읽어도 되는 우리 랩런트들 읽어도 어른들은 전혀 이상해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도 되고 강담말씀 요약한 거 읽어도 되고 시선 것도 되고 그림 그린 것도 되고 찬양 만든 것도 되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소년부 안에 그 주간에 강담말씀과 찬양 만든 애들도 있고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참 우리 랩런트들이 올라오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부서에 있는 교육자들이나 우리 두 분 목사님 통해서 매뉴얼이 나갈 거예요 아마 그때 매뉴얼이 나가나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부분에 따라서 아래 위로 주로 위로 어른들은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맡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강담말씀 포럼과 기도 제목이 소통되는 게 좋겠다 정형화된 기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고주간에 강단을 통해서나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기도를 목사님들과 잘 정리를 해서 몇 개 딱 기도 제목 소통하고 그리고 그 그룹에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그 그룹이 있는 분들에게 카톡이든 개인톡을 하든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중요한 기도 제목은 실명을 밝힐 수 있는 분은 밝히고 그냥 우리 그룹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되고 여러분들이 제량에 따라 기도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구역에서 하던 것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소통을 해주든지 여러분들이 하든지 아니면 기도 소통할 사람을 부리더로 부방장으로 세워서 기도 소통은 누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권사님을 부탁하든지 고등학생을 부탁을 하든지 어쨌든 그거는 각 방의 분위기와 여러분들의 방장의 리더십에 따라 해감화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또 좀 더 상세하게 나가는 부분은 우리 두 분 목사님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두 분 목사님한테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흐름을 잘 타줘야 이게 이제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이야기가 아니고 짧게 짧게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강단 말씀 포럼을 목사님들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 간에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 그룹과 할 때 제대로 여러분 그룹들이 흘러가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맛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생각할수록 가슴 뛰는 여러분들 일거리고 바쁜데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언제 올까 여러분 청년회 때에 대학 청년회 때에 이런 섬기일 수 있는 전교인을 두고 기도하고 이런 작은 기능 스마트폰 만지는 게 힘들어요 어른들은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화에요 지금 그걸 왜 청년대학이 하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고 미숙할 수 있으나 당당하게 할 수도 있는 게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문화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의 청년과 대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미래에 이런 이런 꿈을 꾸고 있구나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랩런트가 있구나 이런 걸 그 그룹에서 들으면 기도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그런 목사님들과 또 본캠프 하듯이 영상을 통해서 줌으로 그런 걸 하게 되고 또 마치고 나서도 사실은 여기 팀장들이 그룹이 되는 것도 어떨까 일이 많을 수 있겠지만 은혜라면 또 목사님도 그 방에 같이 있으면 이 그룹에서 우리 안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되면 문화국이나 미디어국과 좀 이렇게 협력이 된다면 그런 현장 현장들을 좀 찍어서 하나 RUTG 뉴스에 보내면 성도들이 말씀 듣고 뉴스로도 들으면 자기 그룹에서 또 못하는 것도 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써도 되지 않겠나 문화국이나 미디어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들이나 언언하면 저도 각 국장님들하고 언언이 되면 그렇게 해서 사전 사후 영상으로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캠프하듯이 여러분들이 하고 그런 자료가 영상으로 나온다면 참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궁금한 점 없죠 하여튼 줌으로 하는 것은 다 아마 잘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을 가능하면 좀 적게 숫자가 너무 많으면 50명 30명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안 담기거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얼마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부팀장 세우다가 하나 더 그룹이 갈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을까 우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시고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교회의 중요한 장래의 미래의 중직자로서 아마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응답까지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일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혹시 일로 보일까 봐 저는 제가 만약에 청년이고 대학생이면 마음에 좀 담아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기회다 하나교회의 갱신의 기회고 맨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이런 이게 여러분 안에 여기 온 분들은 줌으로 다 그룹이 되겠죠 해서 이분들은 미리 여기 그룹이 소통을 한번 해보면 40명 아니면 20명, 20명 하든지 여기 있는 그룹이 먼저 해보고 또 어른들 초청해보면 더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팀 여기서 한 팀이 됐는데 저분 기도 제목과 내 기도 제목이 너무도 같아 지금까지 하나교회에 10년, 20년 같이 다녔는데도 저 집사님과 내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야 우리 그룹이야 그런데 전도팀이 안 나올까요? 저는 그런 가슴이 그러면 좋겠다 그냥 강단 말씀 포럼 했는데 이게 기도가 통하고 현장이 통하고 꿈이 통하고 이래야 돼서 그 그룹에서 전도팀이 나오고 선교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하나교회가 지금까지 끼리끼리밖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끼리끼리가 아니고 세대를 집에서 부모하고는 잘 안 될지 몰라도 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집은 잘 안 돼 하여튼 이 위 세대에서 아이 세대까지 필요하면 태응아부 엄마도 또 소년부 초등학생 1, 2학년 잘 안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안 치나야 되잖아요 그 옆에 엄마 안 치놓고 있어야 엄마는 같이 그 방에 안 들어와도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전 교회가 이번에 여러분들 덕분에 원내스 때가 시작합니다 늘 우리가 외치는 하나 RUTC가 여기서 시작되는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이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어른들도 아 포럼 저래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진짜 역으로 배울 수 있는 이거는 잔소리가 아니고 포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저는 가끔 청년들하고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완전한 어떤 완숙이 되어서가 아니고 미숙한 부분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분명히 이런 기회에 이 영상 화면을 통해서 하면 어른들은 아무도 화 안 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리고 또 두 분 목사님들이 이제 메뉴를 주셔야 되겠죠 그 주간에 물론 전후 기도 제목 그 주간에 강단 말씀 중에 어떤 부분 부분들을 가능하면 각 여기에 방장들이나 팀장들에게 메뉴를 줘서 이 메뉴를 가지고 어떤 팀이든 어떤 방이든 이렇게 메뉴얼이 앞에 시작하고 마치고 중간에 어떤 어떤 부분 기도 제목 소통 이렇게 하면 그러면 밑에 소년부 중등부 우리 팀은 이런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그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막 고민해서 정리하지 않아도 아마 김삼 목사님하고 정병수 목사님이 고민해서 주시지 않겠나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지 각자 그냥 하면 너무도 어깨가 무거워질 수도 있고 하니까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룹이 있으면 그리고 은미 씨가 옆에 김삼 목사님 같이 앉아가지고 한 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어디 소속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괴롭혀야 돼 그래서 단임 목사님 누가 이 우리 그룹에 오늘 이번 주 오늘은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단임 목사님도 한 번 우리 그룹에 초청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이 또 얼굴로 이렇게 화상으로 보면 다를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들을 가만두지 마시고 목사님들 우리 뭐 부교육자들 괴롭히면서 같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영상으로라도 소그룹으로 만나면 또 다른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아래위로 소통하는 그러면서 하나교회가 진짜 하나 RUTC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걸 두고 이걸 시작하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다음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